457장. 개세만의 동산에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문에 돌아가리라 빌라도의 다르선 주문에 지나갈 때는 수치된 나 아픈 것 못 견뎌서 있을까 길이 참고 문묵히 주문에 돌아가리라 갈부리서 놀러가 주문에 지나갈 때는 너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문에 돌아가리라 무덤에서 보아라 주문에 지나갈 때는 한나이나 조금도 두려울 것 없으리 십자가를 부르며 주문에 돌아가리라 주사라고 갈부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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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ército 갈부리서